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수탁은행을 8개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전세금 대출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제도가 풀린 건데요. 이런 부동산 이슈에서부터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저희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죠? 전화주세요. 2077-6330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접수받을 거예요.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되는데요. 797-03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들 뭐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베스트 핫3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키워드 3번 먼저 열어볼게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만 8천여 가구가 전국 70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2위 열어봅니다. 1%대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들어와 있습니다. 3위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 뭔가 많은 곳에 세워진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뉴스 분석 부탁드려요. 일단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 그리고 공급을 좀 확대를 하면서 전세금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계속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이라는 건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주로 이렇게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예정을 해놨고요. 지금까지는 대략 3만 가구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금 또 내일이면 다시 3만 한 8천 세대를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체 한 14만 가구 중에서 한 6만 5천이니까 대략 한 46%가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송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순기능이죠. 어찌 보면 집값을 좀 다운시키는 부분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또 이렇게 전세금액이 너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를 얻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주택이나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좀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 그 인근에 있는 또 부동산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관심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주택이라는 게 좀 이렇게 중저가로 이렇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낼 수 있는 기조로 마련을 해놨는데 그 근처에 어떤 기득권적인 어떤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발이 또 거세게 좀 작용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용하게 좀 슬기롭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은 행복주택도 좀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시고 그 근처에 있는 집값도 영향을 받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집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좀 뭔가 붐이 일고 있는 것보다는 전세 난에 좀 떠밀려서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표님? 자, 일단 지금 저금리라는 요소의 요인에 의해서 뭐부터 출발했냐면 전세금이 꾸준히 이렇게 올랐었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저금리에 대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간단한 부분으로 간다면 초저금리에 의해서 전세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보증금이 올려진 상태에서 또 놔둬봐야 빚인데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면서 순수하게 전세로 내놓는 분들이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하고 또 집을 굳이 이렇게 가격 하락 폭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전세금이 꾸준히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반대로 지금 전세 수요자가 매수로 전환된 부분도 마찬가지 초저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양시장을 봤을 경우라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30대가 많은 분양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는 걸 그만큼 대출 융자를 많이 끼고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작년 한 해 전세금 상승이 미친 전세금이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지친 전세금에 의해서 결국은 집을 좀 사고자 하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반년 동안을 본다면 거래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부분인데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 성안전 리스트라든지 또 지금 사회적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메르스에 대한 부분 마저도 사실은 이런 거래량을 둔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메르스라는 공포가 조금씩 사그러지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거래량 증가에 대한 속도가 가속도를 좀 붙지 않을까 당분간은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또 이런 부분이 저금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금리가 또 인상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인상되게 된다면 과연 이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누그러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금리 인상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찬물이 휙 껴져지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대외적인 이슈들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1위 보시죠. 바로 내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유망지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일정,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1.5% 시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온기를 더할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NTN은 오는 6월 30일 강남 하겨울력 세택국제회의장에서 2015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유망지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정책 방향과 전망 유망 분양단지, 역세권 투자지역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갖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될 이번 설명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상반기 주택시장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막연하시죠? 방송 중에 저희가 많이 살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길 기다리면서 대표님께서도 내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당연히 이 자리에 또 모습을 내서 오시는 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저도 한번 가려고요. 그렇죠. 우리 박세현 아나운서 사회도 보시고 가장 대표되는 머니투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머니투데이가 이런 계획, 반년마다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2015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되짚어서 2016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꾸준히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진행되는 이 세미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큰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또 국토교통부의 관계자와 함께 이렇게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꼼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좀 어떻게 고민을 풀어내야 될지도 저와 또 우리 같이 고민을 풀어내는 우리 신한선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니까요. 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정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또 신청자도 내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반기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은 또 어떤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내일 일정 외에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세미나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7월 6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전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까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2077-6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 접수받아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여서요? 아, 네. 다름이 아니고요. 노량진 유타운에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속도가 지금 개발 속도가 좀 더뎌가지고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분양할 때까지 개발 될 때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가고 계신 그곳의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우성 아파트고요. 우성 아파트. 네, 네. 살피로 가보겠습니다. 노량진 유타운 말씀 주셨고요. 네, 노량진 유타운 안에 있습니다. 네, 살피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 것인지, 더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략 세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노량진 유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노량진 유타운이 조금 사업진의 8개 구역으로 총 나눠져 있는데 네, 네. 그중에서 2구역하고 6구역이 가장 좀 빠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지의 인가 받고 관리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또 2개 구역이 또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실은 사업이 아직도 조합설비 인가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서울시의 25개 뉴타운 곳곳이 보면 좀 이렇게 진행되는 곳, 진행되지 않는 곳이 확연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성아파트 하니까 뉴타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노량진 5구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5구역 맞습니다. 네, 지금 5구역이 지금 사업진행이 굉장히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설립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즉 계속 가져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좀 파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지금 사업 속도가 빠른 2구역하고 6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모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의 진행에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조합원에 대한 혜택, 즉 내가 평가를 얼마 받을 것인데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서 조합 분양금을 얼마를 받을 거고 일반 분양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일단은 향후에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돼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조합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그야말로 내 집에 대한 평가액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집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아파트라고 하셨으니까 대지 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있으면 공시지가 곱하기 대략 한 두 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두 배니까 한 2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10평이다라고 한다면 2억이 될 것이고 한 15평이다라고 하면 한 3억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플러스 알파 건축비에 대한 전용면적 곱하기 건물비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면 한 10% 정도를 더 가미하면 대략적인 산출 금액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마 시세라고 봤을 때 아마 2억 대 후반이거나 3억 초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세 형성이 좀 거래가 뜸해가지고 조금 시세가 한 3억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3억 초반이요?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3억 초반대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평가받을 금액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비슷하거나 약간 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지금 이 금액으로 그냥 과감히 그냥 파는 게 낫다가 아니라요. 사업 시행 인가를 지나서 또 관리처분 단계로 가다 보면 이런 게 평가가 그냥 3억 초반이 나올 것 같아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물건이 그만큼 좋은 동호수 배치하는 것하고 일반 분양 금액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금액이 올려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 거래되는 시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게 법칙인데 지금 2구역하고 6구역이 사업 진행 속도가 좀 그나마 빠르니까 이쪽에서의 조합 설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온 기간을 산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 5구역이 앞으로 여기를 닮는다면 얼마 후쯤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정말 한 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가능한 빨리 파시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게 5년 안쪽 최소한 3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놔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놔뒀을 때 어떤 시세 상승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내년 되면 총선이 있어요. 총선 때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구 전략을 통해서 되는 사업지, 되지 않는 사업지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지부진된 사업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나서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좀 지지부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들이 내년 총선을 빌어서 조금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을 하고 조금 한 번 놔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량기 뉴타운 입지가 괜찮거든요. 이쪽 오른쪽 흑승 뉴타운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저어놓으니까 굉장히 반포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비율도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쪽 노량기 뉴타운이 정말 아파트가 된다면 여의도권에 있는 어떤 주거지에서 이쪽 신축 아파트로 오는 성향들을 굉장히 끌어당길 수 있는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놔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한 5년 지나서 사업시장인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냥 분위기 좀 좋을 때 내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연락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전세 끼고 아파트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유념해준 곳이 마포시영 아파트하고 마포시영 네 네 그 다음에 성북구 기름뉴타운 쪽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뭐 특정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성북구 기름뉴타운에 대림사단지 대림이처난세상 4단지 아파트하고 네 그 성북 기름 쪽이 요즘에 핫콘이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기름뉴타운에서 레미안 8단지나 레미안 6단지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오우 우리 시청자님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셨나 봐요. 일단은 기름뉴타운에 대림이처난세상 레미안 6단지나 8단지 고쯤 그리고 마포시영 살펴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두 군데 지역도 틀리지만 방향성이 일단 틀린 두 곳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그 마포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투자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로 한다면 전세수요자가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집값이 더 올라질 수 있느냐를 기대하면서 하시는 거고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투자자도 좀 유입될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를 지금 고려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자 둘 중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집을 사려는 쪽으로 좀 더 이동하는 그런 쪽에 투자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즉 기름뉴타운에 있는 부동산을 오히려 제가 권하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성산동 시형 아파트로 가보죠. 여기가 이제 3700세대고요. 굉장히 이 강북에서는 대표되는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워낙 그 성산동 자체가 그 이제 DMC에서요. 어떤 그 언론 그 이 언론 DMC 매체들이 계속 여기에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이 근처에 있는 월드컵 파크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 근처에 그 가제율 유통이라든지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 당 그런 상태에서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그야말로 실거주자 투자자들까지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좋은 효과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게 뭘 따져야 되냐면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즉 조합원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관건은 정말 그야말로 대지 지문이 크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성산시형 아파트를 얘기할 때 무상 지문률을 혹자들은 160%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120%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160%라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대략 한 5억이 넘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120%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무상 지문률을 기대하는 게 가장 좋냐면 130%만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본다면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의 20평대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4억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금액에서 한 4억 중반 정도까지 이익이 될 거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쯤 사업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기는 사업 진행이 초기 단계거든요. 이 가격이 오르는 폭은 이렇게 조합 설립되고 또 사업 시의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되면서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너무도 기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큰 이익을 좀 내기에도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단점이 워낙 재건축 예정지이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효율성 그리고 투자액을 대비해 본다면 일단은 이쪽보다도 현실적으로 기름유타운을 보셨다고 한다면 기름유타운이 이쪽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보신 곳이 기름유타운으로 다시 가볼게요. 기름유타운에 4단지하고 8단지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좀 위쪽이죠. 기름유타운 이편한세상 4단지가 있고요. 아래쪽 보면 8단지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4단지가 좀 위에 있고 8단지가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하철로 따진다면 지하철하고의 접근성이 8단지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4단지 같은 경우 입주년도가 2005년일 거예요. 이 8단지 같은 경우가 2010년이고요. 가격은 어피스 타거나 여기가 조금 비싸다고 손치더라도 이 기름유타운이라든지 이 미안유타운에 대해서 또 이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특장점이 뭐냐면 일단 5년 정도 된 아파트의 가격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가격 편차가 점점 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2010년도에 입주한 8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구매력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단지보다는 오히려 8단지의 아파트고요. 30평대보다는 20평대의 아파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투자액 대비하고 또 나중에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쪽 근처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어떤 수요층들의 이동 현상보다는 일단은 빌라나 다가오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이 기름유타운이나 미안유타운에 많이 입주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의 첫 번째 단추는 30평대가 아니라 20평대다. 즉 실거주 목적인 분들한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가 있어야 집값이 자연스럽게 지금 실거주 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될 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기름유타운에서는 8구역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장님 어느 곳이 괜찮은 지역인지 딱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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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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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долларов.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후에 황금성도 뛰어나다 라는 걸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개발 호재들 앞으로 발전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호재들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강남 핵심 지역은 입지 자체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강남의 명문 학군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진선여고라는 숙명여고, 단대부고 같은 학교들이 이 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개포주공이 지금 만 세대 이상이 이주를 지금 막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학생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곳으로밖에 올 수 없다. 대치동, 1동에서 4동, 도곡동 그리고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지 자체가 큰 호재고요. 연관해서 말씀드렸듯이 개포주공이 이주가 시작되면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개포주공에 투자를 하셨지 못했던 분들이 투자 대안으로 들어오시기에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강남에는 핵심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만큼 양재역이나 강남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어떤 이런 3호선 라인을 통해서도 또 환승을 통해서도 삼성역에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하나만 보셔도 큰 호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달 중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지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특징 살펴 주시죠. 네. 5층 골조가 지금 올라가서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내장과 외장 작업들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도곡동에는 지금 이 매물 바로 옆에는 3, 40억 호가하는 국가 주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요. 이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고급 빌라만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시공사이기 때문에 퀄리티 역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5층 중에 5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3베이로 된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장 선호하는 그런 매물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 매물 저희 첫 번째 매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도곡동 대치동에 살아보셨던 분들, 이곳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정도 투룸 규모의 2억 4,500이고 또한 전세 가격이 2억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4,500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룸도 2억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리형 원룸에서 7평 정도 되는 게 2억 2, 3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룸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2억 4,500이라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이 땅, 토지 매입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런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가격에 분양하는 이유는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 나중에 매도하셨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한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이 이 매물 매수에 나서실 때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네, 5층이라고 하면 보통 전에는 도로 사선 제한이나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꺾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6월 초에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지고 나서 설계를 다시 한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거나 이런 매물이 없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 1,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매물이었습니다. 자, 미스터 역세권이 준비하신 매물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7호선 논현력, 9호선 신논현력에선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했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이제 논현동 매물로 집중해보시죠.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살펴주셔야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강남권을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호제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워낙 풍부한 임차 수협뿐만 아니고 교통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변에 지하철역 무려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언주역 9호선 라인 도보 5,6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차병원 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투자를 다 하고 계신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강남권 9호선 라인 역세권인 매물 신축 투룸주택 같은 경우는 3억대 이상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아마 주변 시세보다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금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향후 매입과 동시에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요소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일단은 지나가는 역선로가 많습니다. 교통적인 부분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 매물은 9호선 언주역 도보 5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7호선, 하단부로 내려가시면 역 3역인 2호선, 우측편으로 가시면 바로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정능력, 바로 옆쪽 왼쪽 편으로 가시면 신분당선이 다니고 있는 신논현 역세권입니다. 지금 지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9호선 연장선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에 무려 4개,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교통망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뛰어난 교통망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개발 계획들이 개발이 돼서 개발의 압력이 이쪽 지역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대형 오피스 타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돈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가 상습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땅값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들의 중심축에 매물이 놓여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들 대체 뭐가 있길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호선을 타고 두정거장만 가시면 최근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요.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앞으로 한 4, 5년, 5, 6년 후에 이런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됐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두정거장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강남역세권의 롯데칠성타운 부재 개발도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호선 연장선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앞으로 3, 4년 후에 3단계, 4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특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세권에서 앞으로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구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바로 인천공항까지 급행으로 갈 수 있다. 인천공항까지 40분 때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호선 라인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으로 한정거장만 가시면 신논현역세권인데요. 신논현역세권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신분당선, 연장 착공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착공 소식들. 그리고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에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은 개발 오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차병원, 사월이, 언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을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후보적 1순위 지역으로 검토되고 꾸준하게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역세권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병원, 사월이, 언주역세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한 임대가와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개발 오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갖고 있는 매력도 뛰어났으면 좋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특징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중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7월 말,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서 지금 고급스러운 대리석 외장 마감 다 끝났고요. 내부도 지금 열심히 마감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룸형 구조로 돼 있고요. 넓은 거실과 방, 큰 방, 작은 방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싱글족뿐만 아니고 주변에 테라노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과 자유분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기본적인 풀옵션 다 들어갑니다. 또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역세권, 더블 역세권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특히 이면도로 코너에 있는 매물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거의 3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또한 본 매물 또한 길가 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정말 넓은 개방감과 쾌적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중공이 얼마 남지 않고 임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고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 월세든 전세든 계약하시고 즉각적인 임대 수익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포인트요. 가격 챙겨보러 갈게요. 매매 가격은 어떤지. 임대 수익도 함께 살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첫 번째 입지,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희소가치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최소한 2,500에서 3,000만 원 저렴한 경쟁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시쪽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2억 7,500만 원. 전세를 오셨을 때는요. 지금 시세로 약 한 2억 4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2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500에서 2,500만 원이나 정말 원룸 가격보다 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서울권에 어느 지역 투자하시더라도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역세권, 언주 역세권에도 2,000, 3,000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000원,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장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장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전세가나 월세금에 맞춰서 임대를 잘 놔드리고요. 임대 조건부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 자체적인 품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 그리고 8%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워낙 싼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 3억 대 중반을 훌쩍 돌파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 9호선, 역세권 여기에 저렴한 매물 이런 것들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매물 아닐까 싶은데요. 끝으로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 있잖아요. 어떤 것들 생각해 볼까요? 많은 매물들이 선분양이다 보니까 직접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불편함들이 있으신데요. 본 매물은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장도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전용 면제의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장금과 동시에 즉각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안성맞춤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매물, 논현동 다녀와스입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암사동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가스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 네, 잘 쓰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 5백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번 외부를 볼 때 가격이 가장 먼저 궁금해서 말이죠. 일단은 투자 포인트 먼저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부동산은 입지가 마케팅이고 상품이고 그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역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 얘기는 일단 입지적으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맞벌이부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롯데타워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각 어떤 개발 사업이 있었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상업시설입니다. 그 다음이 주거시설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직접적인 앞에, 어떤 개발의 바로 앞에 있다 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지하철역으로 한 번에 다가갈 수 있는 곳들이 2차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곳은 롯데타워가 개발이 됐을 때 직접적인 주거지역의 효과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 역시 7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들은 한강 조망도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입지의 큰 장점과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나주에 어디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장점들 살펴볼게요. 일단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물의 입지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한 공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강남 접근성, 그리고 잠실 접근성이 지하철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나루 한강공원이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서 한강시민공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쪽에 공원이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들은 어떤 강남 중심에 있는 한강공원보다도 훨씬 더 쾌적성이 뛰어납니다. 직접 와보시면 온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좀 굉장히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 환승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직접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번에 잠실역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향할 것인데요. 이곳은 암사역에서 1분 바로 지하철을 타고 나면 10분 내 잠실역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강동구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주셨지만 재건축 호재가 잡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거 먼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효과가 예상될까요? 네, 강동구에 지금 많은 재건축 이슈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주를 하면 어디로 갈까라는 걸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고덕주공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약 8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본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크기, 사이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했을 때 4km 이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직장과 학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 재건축에. 그거가 또한 큰 호재 중에 하나고요. 또한 앞에서 9호선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금 구리 암사선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개발 호재가 어떤 적용이 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9호선 만큼의 어떤 상승 효과를 여기서도 비슷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암사선은 13km밖에 되지 않은 짧은 노선인데요. 왜 중요하다 하냐면 구리 쪽이나 남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 쪽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리 암사 대륙과 뚫리고 구리 암사선이 뚫리면서 이제 강남권까지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빨리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노선보다도 정말 이런 강북과 강동을 잇는 정말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착공되기 전에 지금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공 완료되려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전망일까요? 네,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7층 건물입니다. 아마 암사역 부근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세대는 한강도 조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오피스텔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젊은 층들 수요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나 어떤 매매를 향후에 또 매매를 하실 때도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매물이 어떤 지금 2천에 60만 원 또는 전세를 이용했을 때 투자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격적인 면을 분석해드리기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전세를 이용하고 나중에 이거를 전환할 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지금 전략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거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알려주세요. 네, 가격은 1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이런 분리형 원룸이지만 전세 가격이 1억 2천 5백이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맞벌이 부부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전세를 이용해서 이걸 매물을 구입을 하셨다가 2, 3년 후에 전세에서 다시 한번 바꿀 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지금 전략에는 가장 맞는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세가 2천에 60만 원이 충분히 받기 때문에 바로 월세로 가능을 가신다고 해도 투자 수익률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봤네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드린 매물이 궁금하시다. 전화 주세요. 2077-6391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요. 오늘 지앤하우징 배은영 소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내일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